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여름인 듯한 그런 날씨예요. 너무너무 하우스 안이 따끈따끈합니다. 여기는 양산 오아시스 다육이에요. 롱이맘님 예쁜 아이들 항상 하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쁜데요. 또 착한 가격으로 주셔서 너무너무 예쁜 가격에 롱이맘님 예쁜 아이들 소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들길공방이 몸값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것도 있고 오드리분도 있습니다. 저기 뉴넷에 진주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중고분도 있는데 완전 새것같은 중고분도 매달이 있습니다. 롱이맘님 전화번호가 010-8543-9152입니다. 펜데스 예쁜 머리를 하고 있는 토와가죠. 5만원 무료 배송입니다. 1번입니다. 1번에 뉴넷에 진주인데요. 얼굴 투수가 육두입니다. 가격은 23만원이에요. 여기 오드리 꽃그린 분이 있는데 이 화분 자체가 21만원인가 22만원 주고 사셨다는데 여기에 뉴넷에 진주가 육두인 아이가 멋진 아이가 올려져서 23만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넷에 진주에 빠져가지고 얼굴도 예쁘고 색감도 너무 예쁜 아이 사이즈가 하분 사이즈를 제일 놓으신 것 같아요. 16 곱하기 18입니다. 여기가 16이고 외경이고요. 키가 18입니다. 사이즈 제 손으로도 한번 가늠해보시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한번 찜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드리 분의 예쁜 뉴넷에 진주입니다. 자, 목대 한번 확인해보시고 1번이에요. 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자, 2번에 오드리 분의 살루입니다. 살루가 또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 아이 살짝 한번 덜어서 보겠습니다. 자, 화분은 이런데요. 자, 12 곱하기 12입니다. 2번이에요. 자, 거느리져가 있는데요. 자, 화분은 이렇게 약간은 붉은색 계열의 살구색감입니다. 네, 이게 8만6천원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사두군생인 아이 자, 화분 사이즈 12 곱하기 12 계산하시고 네, 식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에 이 아이가 오드리 분의 하이힐 신발이죠. 아, 여기 한 개가 12만원 정도 합니다. 저거 한 세트예요. 신발, 네, 무늬와 색감이 똑같은 네, 한 세트이네요. 자, 3번입니다. 요게 16이고요. 자, 높이는 13입니다. 오드리 분, 신발 분, 네, 구두 신발 분, 요거는 21만원입니다. 자, 두 개 합치면 24만원인데요. 요거, 네, 21만원에. 요 화분은 아, 정말 예쁩니다. 심어놓으면. 자, 장식의 효과가 상당히 좋고 인테리어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가격은 16 곱하기 13. 오드리 분, 21만원입니다. 네, 4번에 요 아이가 엘샤입니다. 요 화분도, 네, 오드리 분이네요. 8만 6천원입니다. 곱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엘샤가 또 요렇게 목대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엘샤는 또 보면 볼수록 눈길이 계속 가요. 예쁜 색감 때문에 자, 그저 완전히 와인핏감을 이루고 있는데요. 약간은 네, 형광빛 빨간 라인이 또 독특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가격은 8만 6천원이에요. 자, 여기 네, 엘샤 얼굴 한번 보시고 우와, 가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5번에 요 아이는 아, 수피아 분의 엘비안토라는 아이입니다. 자, 6만 5천원인데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위에 엘비안토가 굉장히 도톰하면서 어우, 너무너무 네, 색감이 또 예쁜 아이잖아요. 자, 얼굴 두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외경은 11이고 높이가 12입니다. 요거는 화분 사이즈예요. 네, 가격은 6만 5천원입니다. 네, 6번과 7번. 아, 봄이 왔습니다. 아닌가요? 여름이 왔나요? 자, 여기 6번에 요 화분이 들길공방이라고 합니다. 요 화분이 가격이 좀 있대요. 원래 요거 가격이 20 몇만원이라고 하는 화분인데요. 자, 보시면 요기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구매하실 때 요걸 못 보고 구매를 하셨대요. 자, 요기 살짝 보이시죠? 요거 색감이 벗겨진 거. 자, 요거 그래서 가격이 6만 9천원입니다. 위에는 뮤즐리가 올려져가 있는데요. 이 뮤즐리, 네, 아주 짱짱한 목대 보시고 얼굴 두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사이즈와 화분 가격 한번 매치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네, 빠른 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1 곱하기 11, 네, 가격은 6만 9천원입니다. 자, 뮤즐리이고요. 6번입니다. 자, 7번의 같은 공방입니다. 요거는 외경은 10이고 높이가 11입니다. 자, 요거는 짚시, 네, 5만 9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나란히 놔두니까 너무 예쁘죠? 상큼한 민트색감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자, 요거 가격이 5만 9천원이에요. 자, 요 화분 가격 아시죠? 네, 그러면 대략 요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8번의 벤바디스 요거는 공주분이에요. 자, 화분 외경이 10이고 높이가 11입니다. 자,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자, 빨간색 화분에 예쁜 꽃그림이 라인이 파져가 있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고 벤바디스 얼굴 보세요. 묵은둥이가 되어서 정말, 네, 땡글땡글하면서 너무 예쁜 수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두수도 상당히 많네요. 네,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벤바디스예요. 9번의, 네, 둥근잎 피치후리데이인데요. 자, 요기 보시고 요거는 음내분입니다. 네, 가격은 4만원이에요. 자, 한번 보시고 주황빛감에 아주 빈티지하게 꽃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는 자구도 하나 있고요. 얼굴두수가 분지도 하고 있고 네, 둥근잎은 또 분지를 좀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얼굴두수 한번 헤아려 보시고 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옆에 종이컵, 네, 사이즈 대충 가능하시고요. 자, 10번에, 네, 요아이가 월금이란 아이네요. 자, 월금, 음내분 2만 3천원 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 7이고 높이는 10이고요. 자, 하분이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월금 요아이는 또 빨갛아 못해 아주, 네, 새빨갛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다크한 색감이 들어가죠. 자, 얼굴 요거 자구도 잘 내고요. 어, 분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세히 보시면 자꾸, 네, 올망졸망한 느낌. 네, 월금 가격은 2만 3천원입니다. 자, 가격 나쁘지 않아요. 자, 11번에 요거는 애플트리 분입니다. 외경은 10이고요. 네, 하분 사이즈예요. 자, 높이가 11입니다. 요거는 3만 5천원이고 네, 둥근잎 빛이 우리 돼 같습니다. 자, 위에 자구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여기도 아가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럼 칠두 같습니다. 자, 하분 한번 보시고 네, 애플트리 분에 3만 5천원입니다. 11번이었고요. 자, 12번에 요아이가 엔젤리라는 아인데 너무 예쁜데요, 개인적으로. 아, 엔젤링이 아니고 엔젤리네요. 자, 외경은 9이고 높이는 12입니다. 가격은 5만 5천원인데 자,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요아이 달고짐 한번 보세요. 옆에서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형광빛 빨간 라인이 아우, 네, 반짝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왕얼컨이 얼굴 옆에 작은 아이들 철화로 살짝 풀려가는 듯 느낌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약간 요런 색감이 너무 매력적이죠. 하분과 잘 어울리는데요. 네,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자, 13번에 요거는 외경 12, 높이 12입니다. 자, 더 나은 공방분이고요. 자, 페리도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샹그렐라 같습니다. 자, 하분이 하분값이라고 하네요. 이 하분이 6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아주 네, 이게 홈파기가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예쁜 보라색에 아, 네, 주황빛감. 네, 너무너무 네, 바탕은 또 연한 보라색에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거 더 나은 분에 네, 샹그렐라 가격은 6만 5천원입니다. 14번이에요. 요아이가 라울입니다. 자, 외경 11, 자, 높이는 12입니다. 엔분이고요. 가격은 오, 네, 2만 5천원입니다. 자, 라울 땡글땡글하게 잘 달궈진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자, 14번에 네, 요거는 네, 2만 5천원입니다. 엔분에 라울이에요. 15번에 꽃단분이고요. 로우철화입니다. 자, 가격은 3만 5천원이고요. 자,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로우철화 색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가격은 3만 5천원이고 하부는요. 외경은 14, 높이가 15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로우철화는 언제나 사랑을 받죠. 예쁜 색감 때문에 네, 16번에 요아이가 건이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 네, 외경 14, 높이 12, 가격은 3만 2천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얼굴은 오두근생이고 네, 색감이 아주 뒤에 피멍으로 들어가 있고 입장이 도톰합니다. 자, 묵은등이라는 게 표간하고요. 네, 가격은 3만 2천원입니다. 자, 17번에 요아이가 어, 화이트그린이죠. 이, 어, 밈, 네, 밈 공방분인가요? 자, 2만 7천원입니다. 자, 이게 키가 쑥 있어서 거의 뭐 분재식을 이루고 있는 화이트그린이 또 분지도 잘하죠, 요아이가 어, 2만 7천원입니다. 네, 가격 보시고 하분도 한번 보시고요. 14 곱하기 10입니다. 자, 18번에 요아이가 어, 로망분에 로망, 네, 되었고 SP네요. 자, 하분 한번 보시고 자, 로망, 네, 공방분이 요렇게 나온 때가 있었네요. 자, 외경 10, 높이 12 가격은 2만 3천원입니다. 네, 19번에 세트 두 아이 2만 5천원 되어있습니다. 자, 11 곱하기 12이고요. 요아이가 플로리아라는 아, 플로리 디티이고 요거는 네, 아크라라는 아이인데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너무 착한 세트 구성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20번에 요아이가 네, 노아분이고요. 아티라는 아이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붉은 라인을 그리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면 네, 묵은 등이라는 게 표가 나고요. 자, 노아분 외경 10, 높이 9입니다. 요렇게 가격은 2만 9천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꽃그린분 은은하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요아이는 네, 21번인데요. 요거는 네, 러블리 로즈입니다. 도양분에 외경 10이 높이 6이고요. 가격은 3만 8천원입니다. 약간 나즈막한 요런 느낌에 아우, 네, 러블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 식재가 되어 있어서 너무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가격은 3만 8천원이에요. 22번에 11 곱하기 7 홍시, 네, 요아이는 SP로 되어 있습니다. 와, 홍시분이 너무너무 예쁜데요. 3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 나즈막해서 요렇게 예쁜 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22번에 가격은 홍시분에 네, SP 3만 5천원입니다. 11 곱하기 7이고요. 자, 23번에 뭘로입니다. 꽃다미분에 11 곱하기 10이에요. 자, 3만 5천원입니다.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뽀샤시 합니다. 자, 24번에 후레뉴, 네, 외경 14, 높이 12, 네, 수피아분에 가격은 9만원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위에서, 네, 후레뉴 얼굴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지금 분지하고 있어서, 네,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9만원이에요. 자, 25번에 요아이가 런요니이네요. 자, 런요니도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물들어가는 시기에. 지금은 약간 맑은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로망분입니다. 요거는, 네, 4만 8천원이네요. 자, 하분값입니다. 자, 여기 옆에서 한번 보시고 네, 화사한 로망분에 런요니가 얼굴도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가격은 4만 8천원이에요. 네, 26번입니다. 라쿠분에, 네, 고스티 올려져가 있습니다. 와, 이거 철하에서 불렸죠?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요거 라쿠분에, 네, 라쿠분 입구가 16이고요. 네, 높이가 10입니다. 아, 요거 외경이 전체를 다 재는 것 같아요. 자, 입구는 좁습니다.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은, 네, 26번인데 5만원입니다. 네, 요거 고스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요아이가 27번입니다. 꽃돛담배라는 아이, 꽃댓목이라는 아이, 27번 번호 화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색감이 예쁘죠? 화분 한번 보시고, 화분은 11 곱하기 13입니다. 네, 가격은 4만 5천원이에요. 자, 28번에 요아이가 퍼플 피치라는 아이, 와, 예쁩니다. 자, 화분 높이가, 화분이, 네, 외경이 10이고, 높이가 12, 네, 가격은, 네, 15만원입니다. 야, 요게 화분 값이 상당한가 봐요. 자, 요렇게, 네, 한번 보시고, 자, 위에 요아이 퍼플 피치라는 얼굴 보세요. 완전히 쫀득쫀득한, 네, 젤리가 되어 있는데,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네, 요아이란 아이가 퍼플 피치라는 아인데, 아, 굉장히 좀 기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요거 식물값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5만원인 것 같아요. 자, 28번에 퍼플 피치, 10 곱하기 12,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자, 29번에 요아이가, 어, 가경 레드노블, 네, 아란타 되어 있네요. 자, 요게 레드노블이고, 아란타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가요, 8 곱하기 10, 8 곱하기 9인데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 3만 5천원입니다. 자, 나란히 놔두시면 세트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레드노블은 또 빨간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0번에 요아이도 세트 구성이네요. 자, 이든스노우라는 아이와 벨타나라는 아이입니다. 자, 두아이 합쳐서 가격은 2만 8천원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시고, 네, 7 곱하기 9입니다. 하분이 검은색 바탕에, 예, 예쁜 꽃그림, 아주 고급지게 나오는데요. 자, 가격은 2만 8천원입니다. 네, 31번에 요아이가 멀로킨이라는 아이, 오두군생이라는 아이, 아주 통통하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자, 요렇게 크기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자, 하분은, 네, 외경이 12이고, 높이가 18입니다. 네, 5만 3천원이에요. 자, 하분 한번 보시고, 네, 멀로킨이라는 아이, 네, 31번입니다. 자, 12 곱하기 18이고, 네, 5만 3천원입니다. 32번에 요아이가 도엔드분의 로우입니다. 철화로 엮어져 있고, 2만 5천원입니다. 자, 하분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한번 보시고, 네, 로우 가격은 2만 5천원이에요. 자, 33번에 요아이가 만타라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생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네, 피멍으로 물이 들었네요. 자, 여기 목대 밑에 아가 2개 있고요. 이름은 만타라, 외경 11, 높이 15,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자, 사각분, 롱분이고요. 네, 가격 좋죠. 자, 34번에 루비돈아입니다. 요거는, 네, 육두군생이네요. 건이분에 13 곱하기, 네, 18입니다. 가격은 3만 8천원이에요. 자,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루비돈아입니다. 네, 34번이고요. 자, 35번에 요아이가 군작이란 아이. 자, 홍조분입니다. 하분 한번 보시고, 시원한 색감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자, 군작, 네, 4만원입니다. 외경 16, 높이 17입니다. 자, 보시고 군작이란 아이. 자, 요기 생장점 부분이 빨갛게 물 들어가죠. 지금 살짝 나와 있는데요. 네, 가격은 4만원이에요. 네, 36번입니다. 요아이가 월미인. 와, 목대야. 쑥 기라인데, 얼굴은 오두군생이네요. 자, 여기 밑에 아가아가 더 있고요. 자, 월미인이 또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자, 하분 한번 보시고요. 자, 9 곱하기 18입니다. 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키가 쑥 있습니다. 자, 37번에 둥근잎, 비치후리대, 외경 10, 높이 15입니다. 가격은 2만 3천원이에요. 한번 보시고, 네, 키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보니까 에스메랄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아주 멋진 수영을 이루고 있고, 목대가 꿀벅지이네요. 2만 3천원입니다. 자, 38번에, 네, 녹기란, 요즘에 이 꽃몽어리가 꽃을 피면, 노란색 꽃을 피면 너무 예쁜 식이죠. 자, 요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네, 투덜투덜합니다. 자, 수영이 너무 멋져요. 자, 녹기란 2만 5천원이고, 도엔더본입니다. 10 곱하기 15이고요. 수영이 완전 멋지네요. 자, 39번에 햄노루라는 아이입니다. 햄노루. 자, 외경 9, 높이 15, 가격은 1만 3천원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약간 도톰한 입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40번에 에스메랄드, 아, 요 아이가, 네, 9 곱하기 13, 네,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 네, 너무너무, 네, 예쁜 색감과 또 예쁜 얼굴이죠. 에스메랄드, 가격은 2만 5천원이에요. 41번에, 네, 호빗당이, 네, 당나귀 귀를 닮았다. 또는, 네, 주걱을, 네,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도 들죠. 자, 41번, 양이분에 7 곱하기 14입니다. 자, 외경 곱하기 높이이고요. 네, 호빗당이 가격은 1만 9천원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42번에 신데렐라, 외경 10, 높이 15입니다. 가격은 1만 8천원이고요. 자, 여기, 네, 신데렐라 얼굴 한번 보세요. 금강미, 네, 목대는 완전, 네, 묵은둥이. 자, 이럴 때 참 예쁘죠. 네, 1만 8천원입니다. 42번이고요. 자, 43번에, 이 아이가 N분에, 음, 골든 섀도우 금입니다. 야,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 있죠. 울퉁불뚝하기도 하고.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3만 5천원입니다. 외경 12, 높이 11입니다. 자, 골든 섀도우 금, 네,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자, 44번에, 건이분의 독일 샴페인입니다. 자, 외경은 14, 높이는 12, 가격은 1만 5천원입니다. 자, 위에서, 네, 한번 보시고, 또 생장점에 아주 붉게 물이 들어가면 너무 예쁘잖아요. 자, 독일 샴페인 가격 좋습니다. 1만 5천원이고, 이와이도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자, 45번에 오팔리나, 네, 1만원입니다. 네, 외경 10, 높이 13, 자, 삼두근생이나 이 아주 묵은둥이입니다. 네, 가격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1만원이면 너무 좋죠. 자, 46번에 천대전송, 네, 1만원이고요. 자, 11 곱하기 12입니다. 화분 한번 보시고, 자, 이 아이가 굉장히 풍성하고 큼닥하고, 네, 아주, 네, 건강미까지 나오고 있고, 색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천대전송, 네, 까오 싶습니다. 네, 가격은 1만원이에요. 47번에 냥이분의 라울입니다. 18 곱하기 13이고요. 네, 진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만 5천원이에요.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요렇게 뽀샤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냥이분에 올려진, 네, 라울 가격은 3만 5천원이고, 자, 외경은 18이고요. 높이는 13입니다. 48번에 요 아이가 그린 토마토 분인의, 네, 서발피나, 네, 그린 토마토 분의, 네, 8 곱하기 9입니다. 2만 5천원이고, 이거 하분값이 조금 있다는데요. 서발피나 요 아이가, 네, 요렇게 생긴 아이군요. 2만 5천원입니다. 49번에, 네, 에메랄드 에세라는 아이, 에메랄드 에세, 자, 가격은 9천원입니다. 자, 외경 높이 10 곱하기 10입니다. 앞에서 한번 보시고, 자, 위에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자, 50번에, 네, 무하분의 롱기시마입니다. 가격은 2만 8천원이에요. 자, 앞에서 보시고, 와, 꽃그림이 시원한 색감입니다. 자, 롱기시마 얼굴이 너무, 네, 많습니다. 작아도. 아주 묵은 둥이라는 게 평안하고,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너무 좋죠. 자, 51번에 요 아이가 전동금이라는 아이네요. 자, 외경팔 높이 14이고요. 네,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 전동금,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너무 예쁘네요. 자,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분 세트 52번입니다. 외경팔 높이 15, 냥이분 세트 두 아이,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그린 주황빛감이에요. 자, 입구가 요렇게 좁아서,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심어놔도 너무 예쁘겠죠. 네, 가격은, 네, 팔 곱하기 15,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53번에 요 아이가 냥이분인데요. 자, 외경은 9이고요. 자, 높이는 16입니다. 요거는 2만원이에요. 자, 사이즈가 요렇게 밑에가 약간, 네, 흙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아이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입구가 좁아서 외두인 얼큰이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네, 53번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54번에 요 아이가 무화분이라고 합니다. 자, 무화분 요게, 네, 거의 새것 같은데 아, 거의 뭐, 네, 요거, 네, 12, 외경은 12, 높이는, 네, 12입니다. 자, 가격은, 어, 2만원이에요. 자, 무화분에 식재된 아이, 54번입니다. 네, 55번에 요 아이가 엄내분인데요. 자, 원가격은 이게, 네, 2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엄내분 아주 멋스럽게 군생을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은 아이. 자, 입구가 요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22, 높이 14입니다. 자, 가격은 10만 5천원이네요. 네, 절반값도 안되게 요렇게 내주셨네요. 자, 위에서, 보시고, 큼닥한 화분, 네, 10만 5천원입니다. 55번이고요. 자, 56번에 민공방분, 네, 두아이 13 곱하기 12,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요게, 네, 두아이 56번이에요. 자, 사이즈가 요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요, 떨어졌죠? 자, 한번 보실게요. 네, 3만원입니다. 56번이었고요. 자, 앞에서 한번 더 보시고요. 네, 57번에 외경이 11, 네, 높이가 13, 양이분입니다. 자, 15만원이에요. 아, 15,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실수할뻔했네. 자, 15,000원입니다. 양이분 11 곱하기 13,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자, 58번에 세트, 네, 3종입니다. 요 아이가 15,000원이네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는 12 곱하기 10, 그냥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사각분 스타일로, 네, 요런거, 네, 나란히 놔두면 정리가 되죠? 자, 요거는 통일감도 있죠? 15,000원이면 가격이 너무 좋죠?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배수구도 한번 보시고, 58번입니다. 네, 공방분 12 곱하기 12예요. 15,000원이고요. 59번에, 네, 11 곱하기 9입니다. 자, 요거는 2만원이에요. 앞에서 한번 보시고, 네, 자, 요 화분도, 네, 같은 그건가요?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자, 가격은 네, 9만원, 2만원입니다. 59번이에요. 자, 번호가 떨어졌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 네, 60번입니다. 요 아이가 냥이분 두 세트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보란 색감이 요렇게 있고요. 자, 요거는 요렇게 약간, 네, 주물럭 스타일, 자, 요거는, 네, 요렇게. 아우, 요거 보라색감 진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자, 요렇게 해서 60번인데요. 가격은 네, 2만원입니다. 요거 센치가 없네요. 네, 요거 크기 옆에 종이컵 놔뒀는데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 꼭 문의하시고 싶으면 센치를, 네, 문의 한번, 전화번호로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롱이맘님 예쁜 아이들 소개 한번 해봤는데요. 네, 마음에 드신 아이들 있으면 얼렁얼렁 찜도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너무 좋죠. 자, 한번 보시고, 네, 화분도 한번 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